이었스 이었스 왜 아직 남지 못하는거야 왜 왜 바쁜 너로 인사는 짓네 따끼내신 내 관심 집중 오늘의 사건에 지난 일에 기쳐진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시간은 흘러가 아 너무나 정신없는 삶 단풍이 바다 도망고 새꽃 달콤한 시럽며 속바구 천천히 흔들며 꿀처럼 끈적이지 완벽한 하루의 시작 다 또 하루 다 또 하루 시간은 흘러가 아 너무나 평화농사 다 다 이사명 무엇이랍니까 왜 아직 남지 못하는거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될거구나 엘리자베축 아 어 이럴 리가 안되지 식사 세 번 하루의 끝 참 되게 귀여운 우리 태정 참고로 오늘의 일자리 오늘 밤이 참장 하루의 끝 또 같은 하루의 끝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시간은 흘러가 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 괜찮으십니까 피가 비린돼 인간의 피와 맛이 다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나을 겁니다 난 너보다 강해 왜 항상 날 걱정하는거야 아직 나 잊지 못하시니까요 자 새로 가져온 신선한 피입니다 완벽한 뱀파이어가 되셔야죠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달 달 하루 하내만 말아봐라 바로 아직도 그대로 인자 하루 숨어 내 자리 비워져도 난 멀죠 살아있어 피 없이 보살 수 있는 나는 대체 누군가 낯선 눈빛 낯선 한순간 사질로 숨소리 가만히 달만을 바라본다 불안한 하루의 연속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 날 네 주문님 어머니는 정말 햇살을 봐서 죽은거야? 그렇습니다 아마 나도 그렇겠지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넌 너의 상태고 후회하지 않아 후회요 날 지키는 것만이야 저는 주인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구나 쉬고 싶어요 하루 또 하루 내 시간을 찾가든 잘못된 실리로 정말 당황했으면 아무 것 없이 달라진 것이다 다 시내기나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아무도 바라보지 아무도 바라보지 아무도 바라보지 아무도 바라보지 아무도 바라보지 잘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삶 아직은 안돼 다 완성되면 보여줄게 다 완성되면 영원히 간직할거야 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 뭐? 이 그림도 결국 낡을거고 저 노래도 잊혀지고 다 그런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난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샘아 지금 지금은 어때? 행복해? 당연히 좋으니까 계속 여기 있는거지 너도 존도 내가 뜻을 당하면 그땐 어쩌지 혼자 남는게 두려워 모르겠어 앞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두려워 근데 두려운 만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난 내가 뱀파이어 친구가 생길거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최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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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학교